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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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따지마야지 이렇게 껍덕을 다 베끼야 돼 이렇게 아 이거 고구마줄기 예 이렇게 베끼야 돼 잘 베끼지네 손이 많이 가네 이게 손이 가니까 베끼진 거 사야 돼 어 이거 베끼지기는 잘 베끼지네 이거 베끼어서 뭐 하려고? 나무를 묻히고 이게 많아 지금 다음에 이제 또 들깨가루를 넣어서 다음 거에 먹고 한꺼번에 삶아야지 그린디는 소금이 그냥 파라라고 빨리 물으라고 소금 좀 넣어 원래 나무를 삶아 이거 다 줄거리 베끈 거 이제 이렇게 삶아야 돼 삶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나? 응 냉동실에 넣어놔도 되고 말려도 되고 말리기도 하거든 응 이거 많네 많으니까 우선 무쳐먹을 것만 있다 좀 무쳐먹고 또 나중에 다른 요리하고 다른 요리하면 수분 삶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아서 응 몇 분이나 삶아? 조금 조금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꺼 아 한번 넣어서 팔팔 끓어나면 이게 이제 새파랗게 이렇게 응 더 파래지네 응 끓어나면은 건져야 돼 응 좀 닫아놨다가 응 좀 닫아놨다가 파를 얇게 써놓은구나 응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매우르몬이 맛있어 응 매콤하게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매우르몬이 맛있어 매콤하게 응 매콤 한 10분 삶았어 네 이제 적당히 됐어 응 오케이 아 새파랗게 응 새파랗게 좀 부드럽게 되는구나 응 이제 찬물에 헹궈 응 그렇게 차갑게 헹궈네 응 응 응 아 오늘은 이만큼만 무쳐 먹어 응 물기를 빼줘 응 응 먹기 좋게 잘라야되는구나 응 먹기 좋게 잘라야되는구나 응 된장 응 고추 이렇게 아까 달았으니까 그냥 응 이거 다 넣고 양념 잘라놓은 거 응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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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무쳐 놓으면 맛있는데요 응 아주 그렇게 조물조물 잘 무쳐줘 응 이렇게 그러면 양념은 간은 된장으로 하는 거네 된장 간장 같은 거 안 넣고 일단 싱거우면 싱거우면 국간장을 좀 믿나 아 이제 맛을 보고 간 좀 보자 간 보고 이제 껴치고 간이 맞아 이제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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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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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 탄거 아니야? 장어탕? 아니야, 던져놓고 와보겠어 응, 그때 닭 원래 별로 안타는디 아이, 잘 먹겠습니다 또 장어탕을 먹네? 단발 끓여먹어 음 시원해 먹어봐 이게 맛있어 고구마 줄기가 맛있어 맛있게 보이네 음 이야, 진짜 쌈박하네 쌈박하지? 매콤하군 음 무에다 밥먹을까 했어요 맛있네 어우, 맛있네 음 음 오늘 시장에 보니까 이런 고구맛대가 물르기도 잘하고 빨간 고구맛대 있어 그거 물르지도 잘 안하고 근데 그게 나왔더라구요 아, 껍질이 빨간 거? 음 이게 떡볶이 잘 데쳐지고 이게 부드럽고 맛있어 음 파란 게? 맛있어 맛있네 이거는 진짜 맛있다 이거에다 밥 그냥 두공기먹겠네 그치? 그냥 그건 매워 엄마가 먹긴 아이고urt 흐흐흐흐 근데 안 매운 맛이 없어 음 난 맛있는데? 아니 맛이 매운 맛이 없으면 안 맛있어 음 다른 사람들은 하도 우리집이 고급이 돼서 이것도 먹으면 한 장으로 싹 반찬? 응 우리 반찬 아 시원하다 장어탕이 흑영이는 이제 두방당이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 와서 먹어야지 방어탕? 응 두벙다리 짱 세벙다리에 낳다가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밥은 조금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금방 먹겠네 맛있어서 그러니까 저녁도 까지 이제 해놨잖아 제철 음식이 좋아 맞어 이게 딱 이제 나온 거구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사오지 우리 또 우리도 좀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식사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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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잘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